업체들은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직원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민업체들 사이에서 법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작성되는 구인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인광고에 남자 직원이나 여자 직원을 특정해서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1977년 인권법이 통과된 이후로 특정 직책의 남성 또는 여성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두 번째, 비정규식으로 알려진 캐주얼 고용계약 또는 기간제 고용으로 불리는 픽스드 고용계약이 아닌 이상 시급과 홀리데이 페이 8%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한인업체들의 구인광고를 보면 일반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무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바뀌는 쉬프트 고용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리데이 페이 8%를 준다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식 및 기간제 고용계약이 아닌 이상 홀리데이 페이 8%를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부 정부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는 글입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직원은 매년 4주간의 연차휴가를 제공받는 대신 정규급여로 총 수입의 8% 이상의 비율로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직원이 12개월 미만의 진정한 기간제 계약으로 고용된 경우 또는 직원이 간 허할적으로 또는 비정규적으로 일하여 고용주가 연차 4주의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비수령적인 경우 캐시잡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세금을 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캐시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잡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현금을 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캐시잡을 불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금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에 맞춰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시잡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의 위험부담 세금을 내지 않고 캐시잡을 할 경우에 걸리면 벌금은 최대 150%입니다. 상수범인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